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원호 광복회장의 논평과 그리고 제가 검찰 추가 논평을 하고요. 그 뒤에 청와대 여야 회동 제안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이원욱 후보가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한다면서 검찰을 향해서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친문, 지지층에 구애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검찰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의 속내도 들킨 듯합니다. 내 명을 잘라먹고 거역한다는 추미애 장관의 말은 조선왕조 500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추진한 검찰개혁이란 실은 권력에 복종하는 충견을 만드는 것임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숱한 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그리고 선거 공안부서만 축소하고 발라내는 직제개편을 밀어붙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작전처럼 돌진 중입니다. 내 편의 비리를 숨기고 영생을 도모함인지 그나마도 국민이 눈치채까 두려워서 입법 예고를 하지 않은 채 쉬쉬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시안부 정부가 이 나라의 죄닉량 행세하면서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국가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언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을 문재인 정부라 했습니까? 감히 주인을 참칭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국민이 주인입니다. 연명을 위해서 검찰을 충견으로 길들이고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필요에 따라 개혁을 갖다 붙이는 정신승리의 행렬은 이제 이쯤에서 멈춰야 합니다.